교수님 이어서 지금 바로 저희가 마침 다음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책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부동산 시장이 정말 많이 박살이 났습니다. 누군가에는 기획이었지만 또 누군가에는 절망이 될 수 있었죠. 앞으로 전세사기 문제도 많이 나왔었는데 부동산 시장 앞으로 고급리 시대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의견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작년 10월부터 2023년 부동산 시장 말 그대로 조정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23년 끝자락 정도가 되어야만 플러스로 반등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그때 드렸던 말씀 그리고 그런 전제가 바뀐 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받아들이시는 분께 좀 말씀을 드린다면 23년에는 경기 침체온다. 경기 침체옵니다. 주가 침체온다고 안 했죠. 경기 침체온다. 경기가 어렵다. 주가가 어려워진다는 게 아니라 명확히 구분되실 거고요. 그리고 경제 위기 오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온다. 이것도 명확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경기 침체온다고 했고 지금 23년 2분기가 경기 침체 국면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 경기 침체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 경기 침체 국면이 지나고 23년 하반기가 되면 어쨌든 상반기보다는 나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3년 하반기가 좋은 경제는 아니다. 말씀드리고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으니까 답변드린다면 부동산 매매가격 등락률,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등락률, 이 지표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저점이 마이너스 0.48%예요. 마이너스 0.5에 가깝습니다. 이게 플러스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점 마이너스 0.48%에서 마이너스 0.12%로 0에 가깝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값이 0을 통과하는 지점이 뭐예요? 저점이죠. 아직 안 온 거예요. 바닥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근거로 봤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값이 그래도 23년 하반기 끝자락에 0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0을 통과한다는 얘기는 그때쯤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는 뜻이죠. 올라간다 해도 대세 상승하는 2020년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냥 완만하게 상승하는 흐름이지 대세 상승하고 급등하고 그런 모습은 아닐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럴 근거를 말씀드리면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건 계속 전국입니다. 여러분 살고 계신 그 지역이 아닙니다. 서울도 아닙니다. 전국을 말씀드린 거예요. 23년 4분기가 정점을 찍고 0을 통과해서 플러스로 반등할 때가 가격 상승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은 회복기인 거죠. 마이너스에서 여전히 마이너스니까. 그런데 이렇게 상승하는 국면에서 그리고 상승하는 국면이 찾아올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금리예요.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않아요. 인상할 때 기준금리의 정점일 때 매수심리가 얼어붙는 게 아니라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할 때 얼어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어붙으니까 매수심리가 자극돼요. 그런데 정점 찍고 계속 동행할 때는 매수심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그걸 뉴노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다시 연결돼요. 매수세가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매수심리가 지금 100을 기준으로 100 언더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점 찍고 반등하고 있어요. 이게 100을 통과하는 지점이 매매가격 등락률이 0을 통과하는 지점과 만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예요. 금리는 추가적으로 인상 안 하고 동결만 하는데 왜 매수심리가 또 돌아옵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왜냐하면 그런 구간에 시중금리가 먼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시중금리가 22년 10월 특히 주택담보대출금리가 22년 10월이 정점이고 그 이후에 하향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신규대출 받아가지고 이 집을 사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할 때 금리 떨어지고 있네 하면서 매수심리가 발동하는 거죠. 특히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본격적으로 발동되는 겁니다. 그런 지배적인 특징들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과정에서 미분양주택 건수에 대한 전제가 좀 필요한데요. 미분양주택 건수가 2020년에 급격히 해소됐어요. 21년에 저점 시장 재고에서 맴돌아요. 22년, 23년 들어서 미분양주택 건수가 급증합니다. 이 급증할 때 가격 등락률이 마이너스 0.48%까지 쭉 떨어지는 거예요. 미분양주택은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이니까 당연히 미분양주택 건수가 해소될 때는 줄어들 때는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고 미분양주택 건수가 다시 늘어날 때는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의 법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분양주택 건수가 7만 5천호 정점을 찍고 최근까지는 7만 2천호까지 완만하게 떨어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값이 6만호라는 위험구간, 기준선을 밑돌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미분양주택이 확실히 위험한 구간을 지나서 해소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분양 물량이 아무리 쏟아진다 하더라도 그만큼 그 분양 물량을 매수 수요로서 접근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과정에서 당연히 미분양주택이 추가적으로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분양주택 건수가 6만호 밑으로 확실히 해소되는 구간이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신다면 매우 정확한 매수 시점이 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미분양주택 건수가 해소되지 않고 왜냐하면 공급 물량이 많아질 겁니다. 23년 하반기 내내 공급 물량이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공급 물량만큼이나 매수세가 같이 마중물 역할을 안 하면 매수세가 그만큼 안 따라오면 미분양주택이 더 쌓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의 전제에서는 매수세가 반등해서 저희 경우에는 반등해서 미분양주택이 해소되고 매수 심리는 100을 통과해서 올라오고 주택 매매가격 등락률도 마이너스 0.48에서 마이너스 0.12 현재 그리고 0을 통과해서 가는 지점 그런 지점이 23년 하반기 끝자락에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다만 서울의 경우에는 그것보다 앞당겨져서 반등하는 0을 통과하는 구간이 올 것으로 보고 서울이 먼저 오고 전국 평균이 뒤늦게 온다고 한다면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서울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권의 경우에는 더 있다 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가늠하시고 좀 의사결정하시면 어떨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반드시 4분기다 0을 통과하는 지점이 그때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미분양주택 건수나 또 금리의 향방 그리고 매수 심리가 얼마나 살았는지 또 가격 등락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고루 지켜보시면서 그게 0을 통과하는 지점이 될지를 확인하시면 좋겠고 스스로 확인하시되 저희 지금의 가정에서는 해소될 것이고 그리고 금리도 더 시중금리는 떨어질 것이고 금리 인하가 아니더라도 기준금리 인하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가격 등락률이 어쨌든 0을 통과하는 지점이 연내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조하에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4분기가 0을 통과해서 올라가고 3분기에 서울 집값이 먼저 0을 통과해서 올라간다 그럼 만약에 내가 서울에 집 사는 걸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3분기에 0을 통과해서 올라간다고 한다면 지금 집을 알아봐야 될 때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집을 알아보시다가 이런 미분양주택 건수가 확실히 해소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지켜보시면서 만약에 확실히 해소된다라고 판단을 하실 경우 그러면 정말 매수 시점이 왔구나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 기회가 올 수 있겠잖아요 다만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실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2020년, 2021년의 주택시장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완만하게 상승할 거라는 거예요 완만하게 상승할 거라고 한다면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천천히 알아보시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왜냐하면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건 아니니까 천천히 알아보시면 좋겠고 다만 여러분이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그리시면서 알아보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지금 전세 사시다가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 시점을 판단하실 때 그렇게 의상 결정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